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 목표인 대권 도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 사실상 사법 리스크 하나뿐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11개의 범죄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오늘 오전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연임에 성공해서 당대표에 다시 취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의 사실상 유일한, 그러면서도 최대 걸림돌로 평가가 되는 만큼 오늘 이 대표가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을 뿐,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 전에는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국민이 국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출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 총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신분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손금 재판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현재 결심 공판 일정까지 예정된, 그러니까 막바지 재판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까지는 가상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거고요. 다음 달 6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도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인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이 두 개의 재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가정이지만 이 대표가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르면 10월,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뒤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 둘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인 겁니다. 우리의 전망인입니다. 네, 우리의 전망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